반갑습니다. 한국광역보석감정원 앵두금 승분분석소 대표 박현철입니다. 현재 오두리 해수욕장에서 다이아몬드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니 다이아몬드 원석에 대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직접 어쩌면 모든 의문이 풀어질 것입니다. 진짜 다이아몬드 2톤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확보해 놨기 때문에 다이아몬드가 생성되는 과정 1단계부터 100단계까지 모든 디테일한 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의문점이 생기면 일단은 검색을 해보십시오. 다 이미 이전 데이터가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데이터는 이미 경북대 기초과학연구원에서 7년 전에 SIC 최초로 모이사나이트 SIC 그 데이터가 인조 데이터인데 천년에서 SIC가 나왔다는 최초의 데이터를 제가 학부에서 전달해 드린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것은 대한민국에서 없었던 데이터가 하나 나왔죠. 그게 바로 포르카보나드 블랙다이아몬드인데 그걸 두 번이나 최근에 또 하나 더 해서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경도 테스트 코온을 두르죠. 포스코 포항공대 쪽에 공학관에서 경도 테스트 두 가지하고 저희 쪽에 세 군데에서 경도 테스트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원소 안을 볼 수 있는 발명특허받은 나노광학현미경을 갖고 있습니다. 이 광학현미경은 전 세계 한 대밖에 없죠. 여러분 앞에 계속 이전에 광학 1만 배에서 2만 배 데이터로 가지고 저희가 정확하게 광학현미경으로 다이아몬드 안을 볼 수 없지만 보통 전자현미경 세미나 XRF, XRD로 구분하죠. 하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평강현미경으로 갈아가지고 박편만드를 가지고 곧 보는 시대. 이제 아주 수준 떨어지는 시대 이제 지났습니다. 우리는 원소 안을 보고 있는 입체적인 4K로 가지고 60프레임으로 영상으로 촬영할 수 있는 아주 수준 높은 시대에 살고 있고 그 시대의 최초의 개척자로서 제가 여러분 앞에 아주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제 기초 데이터를 가지고 비교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 크기 입자들이 차이가 얼마나 밀도가 있고 그 밀도에 따라서 당연히 경도가 세고 또 강도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정도는 정리를 해드렸고요. 오늘은 보석간별기가 그동안 궁금했던 점들에 대해서 이제 일괄적으로 정리해서 요약해서 제가 영상으로 기록을 남겨놓았습니다. 모르는 분은 이제부터 잘 들으십시오. 어설프게 아는 사람, 그리고 모르면서 아는 척한 사람 이제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 보석간별기는 경도 테스트가 자, 이거는 경도 테스트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열 전도성을 척청해서 다이아몬드이냐 아니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진짜 가차를 구분을 못합니다. 자, 여기 보면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2단계에서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랩 사파이어 9.2에서 9.5 되는 랩 사파이어를 다이아로 인식하죠. 마찬가지로 루비나 사파이어, 랩, 인조, 모이사나이트 모두 다 천년, 다이아몬드로 구분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천년과 인조를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보석간별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놀라운 게 있어요. 여러분이 모르고 있는 것을 지금 알려드리는 건데 바로 이것은 열 전도성을 가지고 다이아몬드를 테스트할 수는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자, 이 뒤에 보니까 온도에 따라서 10도씨 아래서 그리고 10도씨와 30도, 30도 위에 있을 때 0.05 다운, 0.0에서 0.5, 0.6 앞, 1, 2, 3 이렇게 해놓으셨죠. 이 단계별로 해놨는데 이거는 어떤 경우에 적용된다? 바로 이런 것에 해당되죠. 이 크기, 커팅해놓은 것에 어느 정도를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목적은 그런 거예요. 하지만 이 목적하고 좀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저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낸 거죠. 수십 개의 보석간별기를 가지고 수만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서로 연결하면서 아이디어가 떠올랐죠. 바로 열 전도성이지만 다이아몬드는 열 전도성이 민감도가 엄청 빨리 올라와서 열 전도가 높죠. 탄소니까. 그래서 그 탄소를 잡아내는데 열 전도성은 SIC와 C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아주 흥미롭게도 빨리 잡아냅니다. 구리보다 더 빠르죠. 그렇기 때문에 열 전도성은 다이아몬드가 탄소니까 탄소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냐 없냐를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로 그것에 대한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기계가 된다는 것은 이 기계가 요긴한 겁니다. 즉, SiO2나 Si, 즉 석연과 규소, 실리콘 이거랑 다이아몬드 SiC나 C 형태를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SiC가 모이사 나이트 인조 데이터인데요. 천년에서 SiC는 최초로 국내에 제가 경북대 기초강의 7년 전에 넣어서 그 내용을 가지고 보루카바나도 블랙다이아몬드 다결증 다이아몬드로 승인받은 겁니다. 그리고 랩 실험에서 경도 테스트 콘을 가지고 두 군데 포스코랑 부산에서 객관적인 곳에서 증명을 했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또 우리도 실험을 했고 세 군데로 해서 경도 테스트 10을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뼈도밭도 못하는 과학적 근거,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는 거, 이미 광역공인 블로그에 공식적으로 검색하면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상원에서 Si, 규소를 가지고 갈륨 넣고 다이아몬드 만들 수 있다는 거 올 봄에 나왔더군요. 참 웃음이 나오대요. 우리가 경북 기초과학 영문의 SiC 데이터가 7년 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규소 가지고 다이아몬드 만드는 거, 그런 데이터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데이터는 SiC가 최초로 천연에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데이터를 쓴 거 아니냐는 의심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일단은 제가 객관적으로 특헌은 내지 못하게 막아놨기 때문에 원천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는 최초 제보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저작권, 소유권자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명백하게 다룰 것입니다. SiC가 어떻고 하는 사람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천연에서 SiC 나오는 유일하게 제가 갖고 있는 것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건 100% 리얼 사실이고 임팩트입니다. 여러분한테 알려주는 건데 SiC가 뭐 어떻고 어떻고 인조 다이아몬드 만드는데 어떻다 어떻다 하지만 천연에서 SiC가 있냐 없냐 여부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자격이 못 되는 거죠. 그에 대한 조작권은 제가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조 데이터를 만드는 거야. 얼마든지 말할 수 있겠지만 천연의 SiC가 있냐 없냐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제공한 건 바로 저부터였습니다. 그 점은 명백한 사실임을 밝힙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천연에서 SiC가 나온다는 것은 그거는 천연 모이사나이트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바로 다이아몬드가 만들어 가지는 생성 과정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SiC와 시가 합해돼서 어느 정도 경도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이아몬드가 나오는데 이거는 보석 커팅하는 사람들한테 아주 정확한 경도감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도 테스트하는 분들은 다이아몬드로 갈 때 열판이 뜨거워지기 때문에 선수에 시켜보면 가는데 놀라운 건 그들의 정원들이 다 백발백중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9.2 모이사나이트 이상의 경도가 나오더라. 이 점이 이미 영상으로 몇 분의 인터뷰를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의 증거가 있고요. 이거는 보석 감별기는 여기서 보면 이렇게 보면 흥미롭게도 이 안에 있는 이 데이터가 이렇게 봉이 이게 탄소봉인데 여기 구리로 철사로 하는 짝퉁이에요. 철사로 있고 구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구리가 있고 여기 구리예요. 이 구리가 조금 더 질이 좋습니다. 감지료가 아주 뛰어나요. 탄소봉은 너무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고장이 좀 잘나는 경향이 있어요. 열이 올라가니까. 그런데 열을 가지고 켜보면 2단계에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살 만져보면 소리가 나죠. 여기 이제 전압이 올라가면 그렇죠. 그러나 이렇게 만일 눌러봤을 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안에 척청하는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 두 개의 봉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개의 구리선이 보이죠. 그 선을 따라 이 안에 붙여져 있고 열이 전달되면 여기 척청을 해서 디지털 개척기에 올라가서 데이터가 앞에 넘겨서 1, 2, 3, 4 이렇게 되는 원리예요. 간단하게. 그러면 얘가 만일에 길이가 이거보다 이렇게 푹 들어져서 짧다면 얘가 좀 더 짧다면 어떻게 될까요? 좀 더 민감도가 확 올라가서 그냥 민감하지가 못하죠.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이 떨어질 겁니다. 조금 길이가 긴 게 조금 낫죠. 아무래도 그렇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할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정상적인 소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언같이 세부치라면 이렇게 세부치가 하면 이건 정상적인 소리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물이 묻으면 물이 묻으면 정상적인 소리가 안 납니다. 그래서 물이 묻는 건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고장 날 우려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점을 고려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만일에 이렇게 물이 묻었을 때 물이 묻었을 때도 재밌는 걸 알려드릴게요. 물이 묻었을 때 이렇게 하면 물이 묻어도 디디디디디 소리가 안 나요. 왜? 여기에 보면 손에 묻어있는 이 부분이 떼졌기 때문에 손에 안 납니다. 그러면 소리가 나죠. 그런데 이렇게 손을 딱 떼고 이렇게 하면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흥미롭게도 우리는 물이 있느냐 없느냐를 구분하기 위해서라도 여기다가 손을 갖다 대세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더 정확도 높은 건 여기다 갖다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이 방금 있고 물이 묻었다 안 묻었다를 뭘로 구분하는데 이걸로 구분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물이 묻었는지 안 묻으면 구분을 못해요. 물이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에 두 손가락 세 손가락을 넣고 이건 물이 묻었네요. 그러면 물이 묻으면 정상적인 척증이 안 된다 했죠. 그거를 정확하게 구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잡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세 군데 하면 정확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말했죠. 이거는 무시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아까 사파이어도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인 쭉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쭉 다이아몬로 올라오니까 정상적인 게 안 되는가 거기는 의미가 없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다이아몬드 보석 간벼기의 특징을 잘 구분한다면 여기 이 안에 있는 원리만 알면 좋겠어요. 두 손이 있고 전압이 있고 그다음에 온도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어떻게 정상적으로 잡으니까 이제 됐죠. 자 이제 정상적인 전압이 열이 올라오니까 딱 정확하게 이제 뚝 정상적인 소리죠. 열이 올라갔어요. 여기 열이 훅 올라가니 그게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탄소는 열 전달이 높으니까 탄소 함량이 많거나 SIC나 C가 많을 때는 열 전달이 많죠. 그런데 규소는 열 전달이 적으니까 당연히 적겠죠. 그러면 민감도의 문제인데 여기가 이걸 전압으로 고치는 거예요. 민감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걸로 가지고 이제 조금 전에 테스트를 확인을 했습니다. 자 보면 자 이거는 두 단계에서 보세요. 네 단계에서 이제 일단 해볼게요. 네 단계. 이거는 지금 두 단계로 바꿔놨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거 다이아로 나와버려요. 아 그러면 얘는 지금 다이압니까? 장비 수정인데 컬처인데 자 그리고 얘 차돌도 4단계인데 이거 4S 시장하니까 이거 다이아몬드 나왔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도 나오고 다 다이아몬드네요. 그럼 모두가 다 다이아몬드예요. 얘도 다이아몬드 나올 것 같은데 오 다 다이아몬드네요. 그러면 다 다이아몬드. 차돌도 한 번 이거 차돌이 아니지만 다이아몬드 이건 실제 다이아몬드예요. 다 다이아몬드.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차돌이랑 다이아몬드 구분 못하는 거예요. 구분 못해요. 이거 가지고는. 근데 이거는 제가 2단계에서 맞춰놨어요. 자 2단계를 맞춰놨어요. 그러면 이제 레벨이 이거는 이제 이걸로 가지고 조정을 합니다. 이걸로 조정해서 2단계로 맞춰놓은 거예요. 자 안 올라갈 거예요. 안 올라가죠. 자 이거 안 올라가요. 아 조금 올라갔네요. 거기는 이제 그 라인이 있어서 그럴 거예요. 정상적이면 안 올라가요. 이렇게 안 올라가죠. 6, 7에서 만들고 안 올라갑니다. 다이아몬드 안 나와요. 이거 이제 정상이에요. 자 유리도 안 올라가겠죠. 당연히. 당연히 유리는 더 안 올라갈 거예요. 안 올라가죠. 자 이거 이제 안 올라갈걸요. 안 올라가요. 이제 정상적인 거예요. 딱 다 정상이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이 다이아가 이게 진짜 다이아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자 이제 다이아죠. 이건 원래 경도가 9.2 이상 되는 다이아예요. 그죠? 이건 우리 다이아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옐로우 다이아몬드. 당연히 올라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핑크 다이아몬드도 올라가지 않을까. 네 올라가죠. 다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제 다이아몬드인데 석양이냐 차돌이냐 다이아몬드냐 애매하잖아요. 지난번에 알게 된다. 이거 다이아 당연히 다이아입니다. 놀랍죠. 이거 다이아예요.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어요. 엄청 얘는 더 세게 올라가요. 탄소 양이 더 많아요.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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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차돌이라고 그랬죠. 자 차돌 올라가나 안 보여요. 이거 분명히 올라가면 안 되죠.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차돌을 구분하는 기준에 이제 성공했다는 거죠. 이 데이터 값을 제가 요기에 맞춘 거예요. 원래는 안 있는데 고장난 건데 요거를 이제 맞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른 걸로 한번 테스트해 볼게요. 자 요거 2단계 했는데 진짜 맞추데나 한번 해볼게요. 요것도. 어 요것도 정상이에요. 맞춰놨으니까. 2단계. 어 이것도 정상. 제가 2단계를 다 맞춰놨어요. 자 그러나 얘는 어 안 올라가네. 자 요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죠. 어 이거 안 올라가네요. 어 그럼 이거 다이아몬드 아니냐. 오 이상하죠. 자 요것도 당연히 아 안 올라갑니다. 다른 문도 아니네요. 이거 차돌이네요. 버려야 될까요. 그죠. 자 그럼 질문을 또 해봐야 되겠네요. 어 이거 왜 이런 문제가 생기죠. 어 이것도 안 올라가네. 자 안 올라가네요. 2단계에서 분명히 했는데 그죠. 2단계에서 했는데 안 올라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4단계 해볼게요. 4단계는 다 올라가겠죠. 네 요것도 올라가고 요것도 올라가고 당연히 요거 다이아몬드 다 올라갑니다. 자 근데 문제는 차돌 올라가나요. 자 차돌도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오 이것도 거의 올라가네 그죠. 네 올라가 버립니다. 그럼 얘는 당연히 올라가겠죠. 쭉 올라가면 오히려 더 많이 올라가요. 자 그럼 무엇이 문제죠. 자 여기 지금 얘 값이 정확하게 민감도가 정확한 게 못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4에다 올리면 안되고 이에다가 2나 더 빨리 내릴 수도 이 특징한 기계의 그 모듈에다가 맞춰야 돼요. 이에다가 맞춰버리는 거예요. 이에다 맞추고 자 민감도 볼게요. 자 근데 올라갔죠. 얘는 안 올라가죠. 그러니까 장미수증으로 확인해야 돼요. 얘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얘도 안 올라갈 거예요. 분명히 안 올라가죠. 당연히 안 올라갑니다. 자 다이아몬드 얘가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면 이제 어떻게 되죠. 아 안 올라가죠. 그럼 뭐죠. 이거 고장난 거죠. 자 왜 고장났죠. 여기 보세요. 이 앞에가 지금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흔들끈이면서 들어갔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탄소봉이 이렇게 고장이 잘 난다는 거를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려는 거예요. 여기 고장이 잘 나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효과적으로 하려면 이 부분은 지금 이거 흔들거리면 안 되고 고정을 조금 시켜줘야 돼요. 그런데 저는 이제 어느 정도 감각이 있으니까 이걸 앞으로 빼줘가 약간 휘어진 거를 좀 휘어졌으면 맞춰줍니다. 자 그럼 어느 정도 딱 맞춰놓고 자 이번에는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올라갔죠. 정상위지였죠. 조금 전에 고쳐놨으니까 임시적으로는 쓸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전문가가 되니까 이것도 고쳐 쓸 수는 있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될까요. 자 한번 보세요. 이거 올라가면 안 되죠. 당연히 안 올라가요. 고쳐놨으니까. 자 이거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안 올라가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거 이제 정상적으로 고쳐놨어요. 하지만 몇 번 쓰다가 또 고장나요. 요거 때문에. 이럴 때 조심해요. 아까 그렇게 이게 이제 자주 고장 나니까 이 콘이 올바라 하려면 얘를 좀 뾰족하게 가지고 살짝 본드를 지나거나 안에다가 고정을 시켜놓아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고장이 약간 고장 났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설명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이 좋은 정확한 값에 맞춘 게 이게 이제 요거 정확하게 맞춰놓은 것들에 보세요. 확인해 볼까요. 자 자 안 올라가고 안 올라가죠. 네. 8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요. 하지만 안 올라가요. 자 안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얘도 안 올라갑니다. 그죠. 정확하게 안 올라가요. 하지만 우리 애는 이거는 올라갈 거예요. 그 다음에 얘도 올라가겠죠. 아주 잘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얘도 올라가겠죠. 오 두 단계까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얘도 올라가죠.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다 올라갔어요. 네. 그 다음에 얘로도 한번 돌아가. 얘로는 더 올라가야 되는 정상인데.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정확한 값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정확한 값. 얘를 그래서 얘 구리봉인데 확실히 구리봉이 조금 더 정확하다. 근데 한 가지 주의사항. 구리는요. 처음에 샀을 때는 대부분이 너무 정확한 민감성이 어떤 거기에 있기 때문에 예민도가 상당히 좀 더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구리가 전도성 높은데 이 안에 값이 이제 그렇게 맞춰놨더라고요. 대만생 같은데. 그래서 다이안데도 다이아가 아닌 것처럼 나와요. 그래서 참 난감할 거예요. 여러분 그거 진짜 힘들 텐데 좋은 방법은 이런 이 제품을 사서 이 값을 약간 오른쪽으로 아 오른쪽이 아니죠. 오른쪽으로 돌아가 있으니까 그걸 약간 왼쪽으로 살짝만 돌려주면 돼요. 근데 아주 중요한 노하우 기술을 알려드린 건데 그거는 이제 저한테 와서 직접 갖고 와가 자신의 보습함 되게 갖고 와가 저한테 개인 강의 좀 받으세요. 그럼 제가 그 정도는 제가 오시는 분한테 특혜로 뭐 하나 다이안데도 하나 구입하신다면 제가 이제 값이 하나 특별하게 여기 이 다섯 개의 앞 기준을 해가지고 제가 맞춰드린 것처럼 여섯 개 뭐 스물 개 중에 세 개가 맞고 열 일곱 개가 고장났더군요. 종로상가가 보니까 그래서 그 파는 사람들도 참 진짜 답답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영상을 그분들이 좀 보신다면 살짝 그 조정값을 조정해주고 그 다음에 장미수증 하나 차돌 하나 차돌 하나 유리 하나 그리고 이런 다이아몬드 하나 이런 다이아몬드 하나 이런 다섯 개 정도만 있어가지고 데이터를 딱 맞춘 놓으면 그에 맞춘다면요. 그 다음부터는 이 다이아몬드를 찾는데 이 많은 다이아몬드를 찾는 데 있어서 어떻게 찾았는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 보세요. 정말 재밌죠. 재밌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다이아가 아닌데 다이아라고 하고 다니거나 또 다이아데 다이아가 아닌다고 하고 놓쳐버리면 너무 불행한 거 아니겠어요? 이런 다이아몬드를 그냥 돌멩이인 줄 알고 여기고 휙 던져버리거나 또 이렇게 이런 이거를 다이아몬드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건 진짜 휙 던져버려야 되죠. 그 다음에 이런 돌멩이 이런 것도 다이아가 아니지만 이게 원소스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블루 다이아몬드 아주 기가 막힌 이런 질이 좋은 블루 다이아몬드 집을 몇 채나 살 수 있는 이런 블루 다이아몬드 이런 것에 대해서 나도 하나 발견해서 정말 인생 좀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렇죠? 잡는 방법과 이렇게 누르는 방법 그리고 손으로 잡는 방법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온도가 보통 한 4도에서 26도 사이에서 하는 게 적절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갑자기 차가우면 조금 손에다 지어가지고 따뜻하게 좀 데운 다음에 너무 데워도 안 됩니다. 손하고 거의 약간 얘가 손보다 약간 좀 차가운 그 정도 차갑다는 느낌을 살짝 그 정도 미지컬한 그 정도에서 테스트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손이 뜨거운 분이 계셔요. 온도가. 그런 분은 1도를 낮춰야 되니까 참 어려워요. 그런 분은 장갑을 끼고 하셔야 됩니다. 이상 이거는 보석감벨기는 경도 테스트는 아니라고 했죠. 열 전도성을 테스트하고 열 전도성을 정확하게 구분하지만 탄소는 열 전도성이 빠르기 때문에 그거를 치환을 시켜서 대입을 시켜서 디존에 있는 데이터에다가 적용해서 이거는 4에서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거는 2에서 만들었어요. 2에서 만들었어요. 이것도 2에서 만들었어요. 주로 이제 탄소봉 같은 경우는 2에서 제가 많이 만들고 구리는 4에서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는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앞에 있는 표준이 이게 푹 들어가거나 움직이거나 하면 정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이렇게 빼가지고 사용해야 되는데 좀 아끼려면 이만 가지고도 이렇게 잘 능력만 좋으면 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보석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석감정은 앵두검 성분분수소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 여기는 광역보석갤러리 카페 다이아몬드 카페입니다. 감사합니다.